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열한기 상근의 말씀 19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랩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이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돗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기로 나왔었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망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재버리고 당신의 재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돌려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님씨의 손자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머홀라 출신 사파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열 예언자로 세워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력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뼈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한제오 루카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보금 말씀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듯 합니다. 음력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이성을 보며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성에게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금 말씀은 애당초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성욕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음력을 품고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음력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이성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음력을 품고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매력에만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품고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는 고민, 어려움, 슬픔, 아픔, 어둠에도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음력을 품고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사랑을 품고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이 더욱 그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음력을 품고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태도이지만 사랑을 품고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음력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품고 바라보면 그를 향한 음력이 그의 삶을 무너지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 가운데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저 하느님만을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웃들을 관상합시다. 사랑의 눈길로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봅시다.